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청춘이 만약 어릴 때 혹은 엄청 감성적일 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청춘이 딱히 막 별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이 순간도 청춘일 수도 있고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청춘일 수도 있는 거고 생각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바뀔 것 같아요. 그래서 변론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최근에 나왔던 퍼미션 투 댄스가 청춘이 아닐까 싶습니다.